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진웨어 되겠구요. 코드번호 272450 되겠습니다. 현재 1월 5일 오후 1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진웨어 제가 계속해서 상승 관점으로 보고 말씀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15,000원 신고가 경신을 해주네요. 최근 기준에서요. LCC 관련해서 LCC 통합 그리고 진웨어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제일 큰 힘이 되요. 제일 큰 힘이.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진웨어와 에어부산은 계속해서 좀 신경써서 제가 리뷰해드릴테니까 진웨어 에어부산 대한항공 다 엮여있죠.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 에어부산 지금 많이 빠져있지만 제가 외수관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진웨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이 가격대 너무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거래량 터졌던 날들은 늘 이렇게 이 구간대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거래량 터진 날 이 윗동에서 놀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 그 윗매물대를 지켜준다는 이야기는 사실 주주 입장으로써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건전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급등하기보다는 급등하고 좀 떨어지고 다시 상승 상승 급등 상승 상승 좀 이런 그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날은 좀 빠지기도 했는데 크게 신경 쓰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3,000원대 매물대를 지켜주는게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뭐 14,000원대에 머물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3,000원대 매물대를 지켜주는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웨어에 어떤 호재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 건데요. 진웨어라는 회사가 대한항공과 굉장히 밀접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음 근데 진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호재가 들어온게 경쟁, 접이용, 항공, LCC 대비 안정적인 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영업 손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음 보이시죠. 국제선 재개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겠죠. 근데 어 어 국제선을 떠나서라도 이 실제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국내선 뭐 국제선 다 개선되고 그게 아니라도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도입이 되고 계속해서 개발될수록 이 종목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그 이 회사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물론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장기침체가 좀 제일 큰 요인이 아닐까 싶거든요. 음 지금 LCC 통합 그리고 그 LCC 통합으로 이어지는 이제 국가적인 어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그 통합 이런 것들 다 상승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위험성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행기가 이런 비행기가 있을 거고 이런 비행기가 있을 거고 이런 비행기가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뭐 아시아나다 그리고 이거는 뭐 대한항공이다 이거는 뭐 어디 거다 이러면 이게 다 부품이 다르겠죠 부품도 상해하고 조정 방식도 다 다르다 보니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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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해야 되고 고치는 방식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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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 부품들 이 주문 자체도 다 따로따로 해야 되나 보니까 어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우려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워낙 재무상태가 좀 어렵죠 뭐 이익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니까요 그렇지만 어 지금 윗고리 윗고리보다 이제 밑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뭐 이때 급락했지만 이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 같고 소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냥 많이 올라서 팔고 나왔는데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저는 오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음 계속해서 상승 요인이 나올 거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13,000원대 13,000원대 지켜주는 게 그 주주분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면 아 여기서 그냥 팔까 내가 여기서 샀었는데 수익권이고 아니면 아 서보성 선생님 말 듣고 여기서 샀는데 좀 손실이 나네 근데 13,000원대로 지켜주면 괜찮다고 했어요. 음 근데 그게 좀 빠지고 이러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 요소 불안 요소가 되는데 사실 12,500원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음 이 매물대가 지켜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위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 밑으로 진짜 빠지게 되면 이게 뭐 이 전에 그 11,000원대 그 지금 시황이 좋지만 이 매물대로 돌아가면 이게 좀 어려워질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500원대 좀 지켜주고 어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개인들도 많이 던질 수 있고요. 좀 그런 면에서는 12,500원대 최소 어 뭐 좀 욕심을 부린다면 13,000원대 꼭 좀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 구간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큰 무리가 없는 한 내일까지도 계속 좀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음 지금 보면 어 뭐 31선 3일선 어 다 상회하고 있는데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음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2일 화요일 네.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김용선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전에는 미국증시 전일미국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고요. 관련해서 뭐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어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어 금일 무료 추천 중 국제약품 1점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어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음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매수가 대비 8.18% 상승했습니다.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야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어 뭐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음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뭐 100% 어 다 오르진 않겠죠. 한두 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